촬영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아무래도 의학용어가 대본에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저도 융화가 돼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대본에 더 오히려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촬영할 때도 제가 진짜 의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름 되게 노력을 해가지고 진짜 촬영을 할 때만큼은 저도 진짜 의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열심히 촬영을 입었습니다.